자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스플림 수학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이번 퀘스트는 이미 벌써 우리가 벌써 이제 중간고사 대비가 됐죠 대비 기간이 됐어요 내신왕 내신왕의 키워드 셋 내신왕은 누구냐? 접니다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수능은 이제 재수지했기 때문에 나중에 좀 공부를 좀 어떻게 해가지고 했는데 내신은 정말 좋았던 학생이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뭔가 외우는 거는 자신 있어서 엄청나게 다 외워버려서 내신은 굉장히 좋았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선생님 중3 마지막 학기 때 다쳐가지고 시험을 못 봤거든 이거 얘기하면 꼭 얼굴 다쳤냐고 물어보는 애들이 얼굴 아니고 눈을 좀 심하게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느라 시험을 못 봤어요 다쳐서 시험을 못 보면 그 전 시험에 아마 80%인가 인정이 됐는데 그래서 전교 14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를 그냥 점수를 줘서 14등인가 하여튼 그랬었어요 1등하고 2등 격차도 되게 심었고 하여튼 거의 다 맞았으니까 하나 틀리거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고등학교 와서도 모의고사 점수는 되게 안 좋은데 내신을 보면 항상 전교 5등 안에 들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신 왕이라고 붙였는데 그 키워드 셋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그런 친구도 있겠지만 교과서나 아니면은 문제집이나 학교 부교재나 풀다 보면은 여기서 뭔가 냄새가 막 납니다 냄새가 나 근데 거기서 시험이 나와 그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 교과서 교과서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 양치기 세 번째 키워드는 뭐냐 암기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자 교과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교과서 수학 교과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죠 수학 교과서는 어떤 시험에 나오냐면 중단원 대단원 그리고 플러스 알파인데 여기 알파에서 가끔씩 튀어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 교과서 읽다 보면 개념 설명 쫙 있고 예제 있고 유제 있죠 그리고 단원이 끝나거나 아니면 한 페이지 정도 좀 비어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체험학습이라는 키워드가 있기도 하고 읽어보기라는 키워드가 있기도 하고 실생활 적용이라는 키워드가 있기도 해요 거기가 플러스 알파인데 여기서 꼭 하나씩 나옵니다 예를 들면 수학 상해선 2차 함수에 관한 문제 중에 2차 함수를 분수로 표현을 해서 물줄기가 퍼져나가는 것과 레이저가 접하는 접점을 구하는 그런 이상한 문제 있었거든요 거기 신사고랑 미래에는 있었던 건데 그 문제가 그 문제가 여기 있던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안 나오는 학교는 없어요 그리고 뭐 그 지금 시험 범위가 아마 원의 방정식이니까 그 원의 방정식이나 도형의 이동이나 아니면 집합과 명제 중에 집합과 특히 명제 쪽에서 좀 실생활 관련된 것도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학 2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부분을 일단 잘 보셔야 되는데 중단원 대단원은 일단 여러분 중요한 거 알 거야 그치? 중요한 거 알 거야 근데 여기서 또 어디를 보냐 대단원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수학 2를 예를 들어 보자 수학 2가 이번에 시험 범위가 접선의 방정식이거든요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인데 여기 대단원은 미분이거든 미분 단원의 도함수의 활용의 1이야 미분 단원의 1이 있고 여기 2가 있고 그 다음에 3이 있다고 쳤을 때 2 중에서 1입니다 여기까지예요 시험이 그러면 일단 중단원은 여기에서 한 번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를 안 봐요 어디를 안 보냐 3단원 시작하기 전에 있는 중단원 페이지 여기를 보셔야 돼 그리고 대단원이 끝나 그리고 여기에도 이 문제가 일부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이렇게 애매하게 걸쳐져 있잖아 2에 1에 걸쳐져 있으면 2 전체가 끝나는 중단원 그리고 대단원이 끝나는 여기에 여러분이 해당되는 시험 범위 문제가 들어있거든요 한 두세 문제씩 고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지? 근데 이거는 수학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이긴 해요 그리고 중단원 대단원 문제는 교과서니까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일반적으로 그냥 봤을 때 특히 이번에 함수 극한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센의 마프를 센이나 마프를 비교했을 때 마플 터프에 관한 유형이 있어요 터프라고 하는 좀 어려운 유형이 있는데 그 문제보다 살짝 어려운 기출 문제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중단원 대단원 하나씩 정도? 두 개씩 정도? 그 문제들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안 풀면은 시험장 가서 갑자기 당황할 수는 있긴 있다 대부분 쉬운 문제들이긴 하지만 어려운 게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를 잘 보셔야 된다 교과서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선생님 이거 변형 문제를 내가 업로드 해드렸잖아 그쵸? 여러분 선생님 페이지 뒷모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왼쪽 메뉴에 이렇게 오른 왼쪽 메뉴에 거기 선생님 변형 문제 올려드렸어요 거기서 그 검색 기능도 있더라고 그 파일을 여러분 출판사나 검색하셔가지고 다운받아서 풀어보시면 돼 알겠죠? 여기 보십니다 이게 교과서 공부하는 방법이야 일단은 교과서에서 시험이 하나도 안 나올 수는 없고 무조건 나오는데 여기 부분 잘 공략하시고요 두 번째 양치기예요 근데 수학을 교과서만 봐서 수학을 담아내수면 얼마나 좋냐 그게 아니거든 어떤 학교들은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내기도 하고 어떤 학교들은 부교제가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교제 모의고사 그리고 선생님 저희 학교는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랜덤으로 많이 내요 그런 학교들 양치기 하셔야죠 근데 그게 또 어디서 나오냐 그냥 아무렇게나 나오는 건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1학기 때 제가 취업 문제 틀려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문제가 어떤 문제집에 있더라고요 그럼 그 문제집이 선생님이 갖고 있는 문제집이니까 이번에 그걸 조져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나오는 문제들은 보통 모의고사예요 보통 모의고사야 특히 2학년부터는 3학년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많이 내거든요 보통 모의고사인데 이렇게 출처가 없다 보니까 여기 문제집에도 있고 저기 문제집에도 있고 저기 문제집에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문제집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문제집이 있어 그 문제가 있어 그럼 그렇다고 그 문제집을 다 공략하는 게 아니고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많이 풀어야 돼 알겠죠? 모의고사 문제가 나오는 학교들이 대부분이긴 해 근데 여러분이 모의고사인지 몰랐던 거지 선생님은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지도 되게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하나, 두 개 꼽아라 그러면 보통 3학년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학 하 같은 경우에 집학과 명제가 한 몇 년 전에는 한 2, 3년 전에는 수능이 출제 범위였어요 그러면 3학년 문제에서도 갖고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풀어보세요 그럼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들어있는 문제집을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블랙라벨이나 이런 책에서도 모의고사 기출이 들어있긴 한데 일부거든요 근데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캐스트에서는 강좌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가 들어있는 문제집을 푸셔라 알겠죠? 수학을 하나 틀리는 학생들도 80% 정도는 자기가 하나 틀리는 이유가 개념 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야 절대 절대 아니야 내가 개념을 어느 정도까지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개념 부족해서 수학 틀리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개념에 집착하지 마시고 일단 많이 풀어 많이 푼 다음에 그거를 정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시험 전날에 아 뭐하지? 혹은 수학시험에 임박했어 뭐하지? 이렇게 된다고 근데 그게 왜 뭐하지가 되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리해놨던 게 없어서 그래 시험 전에 풀어볼 거를 정리해놓으셔야죠 오답노트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최소한 동그라미 X는 쳐내야 될 거 아니야 그 틀렸던 걸 외워놔야지 특히나 모의고사 나오는 학교들은 어? 모의고사 나오는 학교들은 아마 뭐 이렇게 우리가 얘들아 94년도부터 지금까지 시행됐던 모든 모의고사 시험 보면 이렇게 절대 안 합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담당하고 있는 삼성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삼성고등학교에서도 2018부터 올해까지 9월 모의고사까지로 범위를 제한을 뒀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여러분이 지금 뭐 이렇게 능숙하게 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생각해봐 모의고사는 100분 안에 어려운 문제가 4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쉬운 거 빨리 풀고 여기서 문제 시간 투자를 하는 거거든 근데 내신에 나오는 모의고사는 정해진 시간 50분 내에 모의고사가 10문제 어려운 게 나와버리면 생각하고 풀라는 게 아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모의고사와 내신을 접근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내신은 미리 주어져 있는 시험 범위나 어떠한 문제 형태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넣어놔서 문제 보자마자 자동적으로 끌고 들어와서 계산적으로 푸셔야 돼요 그래야 정해진 시간 내에 다 풀 수 있어 암기할 내용을 정리해놨다가 내가 시험 일주일 전 그 다음 2주일 전 그것만 달달달달달 외우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만약에 시험에 안 나오잖아 한 문제 정도가 그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왜? 어차피 우리 학교에 만점이 없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선생님 내신을 공부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키워드 3개였습니다 교과서 공부하는 방법 양치기 해서 시험 대비까지 끌고 나가는 거 근데 이거는 수학에서 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목에서 다 정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나는 이 방법을 영어나 아니면 국어 시간에서도 아마 비슷하게 했던 것 같은데 그 과목을 선생님이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지금 교과서는 잘 모르니까 수학에서만큼 이렇게 3가지 키워드만 지키면 이번 여러분 중간고사 아니야 이거 기말고사까지도 다른 학기에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이라고는 할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 연휴도 있고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충분하니까 놀지 말고 집에서 여러분 연휴 기간이나 아니면 시간 지금 미리 미리 시험 준비 잘 하셔가지고 이번 시험도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저번에 선생님이 문제집에 관한 퀘스트에서 문제집 추천 글이 되게 많았거든요 다 답글 드렸는데 이번에도 여러분 시험 대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좀 궁금하시면 Q&A까지 안 가시더라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생님 다 댓글 드릴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건강 잘 시키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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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